애나가 올거예요 자 이제 금방 애나가 올건데요 애나랑 계약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 of course, sure, why not? 이러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ENA가 적극적으로 생략을 해줘서 여러분들의 달달한 플러스 재미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다 왔다 에다야! 어떻게 하는지? 미처에 이미 행복해! I'm happy that he has 시스루! 어? 시스루! OMG! 안녕! I love you! Hi baby! 예아! 예아! Woo! My fans are here! No, he is not gay! Stop saying that! 제 계획은 달달하고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갈까 우리? 예 올라가자 레고 하자 레고 레츠고 레츠고 오우 너무 귀여워 오마이갓 머리 젖어서 어떡하냐 여기 머릿결이 곱네 네 네 앉으세요 네 네 네 오우 예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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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시원할걸 아지요? 날개배 아래쪽 알지 여러분들 여기 아직 시원할것이야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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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머리 묶는거보다 이렇게 푸는게 훨씬 이뻐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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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주기위해선 우리가 게임을 열심히 해야돼 근데 여자입장에서 게임을 열심히 할 명분이 없는거야 그러면 밥을 걸고 그러니까 밥에 퀄리티를 걸고 게임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왔어요 한번 시도 한번 해볼까? 좋은 생각이죠? 게임 하나 걸고 이거 성공하면은 니가 원하는거 실패하면 컵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을 하면 니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실패하면 내가 그럼 한번 설명해볼게 오케이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We will play a game If you success You can if you want Ok If you If you You It's Top Only on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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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썩창난 것 같은데 진짜 괜찮아? Are you okay? 아 괜찮아? 약간 표정이 좀 ㅋㅋㅋㅋ 여러분 이제 뭐 할거냐면요 그냥 몸으로 말이요 바로 정해버릴까 그냥? 퀴즈 퀴즈 No sound Only Gesture 아 오케이 오케이 No sound No voice No sound No sound No sound Only gesture No sound No sound No sound No sound No sound No sound So 어 장르 장르라고 해야되나? 컨셉 Movie Okay Okay Movie For example Satanic Yeah! Okay Okay For example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얘 밥을 걸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시는 문제 중에 할 거고요 만약에 근데 틀리게 된다 틀리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벌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부터 정하자 저희가 만약에 틀린다 eurehome 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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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해?! 어? 어? 어!? Connect? 어!? Install! 아 잘했네 그러고보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었어 아 이거 내가 잘못했어 자 벌칙부터 가겠습니다 뭐 할까요 에나 업고 스쿼트 간지럼 참기 등대고 스쿼트 자세 1분 고양이 자세 10초 Brug lên 5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나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I will lose will lose 아 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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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화 제목 올려주세요 원앙소리를 이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베리 페이머스, 오케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 번 냈던 건데 자, 간다! 퍼센트 브레이크, 오케이? 네, 오케이 다, 다 엘리그 유녀 아바다 야!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벌칙 입술 빼고 얼굴 전체 뽀뽀 5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이번 벌칙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벌칙이야 상이야 아, 그럼 뭐 해? 뭐 해 봐? 발바닥 발바닥 사이에 코를 내가 그냥 집어 그냥 넣어버릴게 여러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자 이번에는 에나가 에나 한번 저 한번 남았어요 에나가 문제를 가자 가자 롤츠 고 오케이 칼 싸우는게 너무 많은데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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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 칼 싸움인데 많이 있는데 자 정답 설명 잘하네 설명 잘하네 자 정답은 킬빌 예스 예스 킬빌 맞죠 킬빌 맞지 마지막 질문 벌칙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코카인입니다 발꼬라카인 코카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문제를 낼까 내가 문제를 내야 더 잘 맞출까 내가 맞출까 그냥 형들 니가 맞출래 아니면 니가 여기를 할래 위치 오케 오케이 야 이거 아 이거 어렵거든요 아 어렵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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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센트레이트 오케이 컨센트레이트 오케이 플리즈 플리즈 제발 자 가겠습니다 곰 예스 에피소드 예스 하트 예스 하트 예스 하트 하트 씨 하트 하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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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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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띔! 에브리띔! 에바디! 스시! 아이, 뉴! 아이, 뉴! 올레디! 야! 알고 있었어. 나 얘, 얘 만나고 스시만 먹었어. 앗, 방금 시킬에서 밥을 먹었다. 처음에 밥을 먹었다. 자 이제 가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보내주자. 자 마지막 인사 여러분들. 엔아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 Bye guys. Bye guys. Bye guys. 혹시 여러분들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 언니만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 3 4 5 5 6 6 6 7 8 9 10 감사합니다.